트레스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15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표현했지만 보통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업의 자유의 의, 직업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 다음에 제가 기본권이라든지 어떤 제도가 나오게 되면 의의하고 취지를 이렇게 되도록이면 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의하고 취지를 자꾸 음미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성질이라든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을 한번 잘 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일은 삶에 대한 가치관의 실현, 이를 통한 개성의 신장에 개성의 신장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가능케 한다. 이거 좀 중요하죠. 그래서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직업활동과 일을 토대로 형성되는 시장과 거래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요소임으로 직업의 자유는 재산권 계약의 자유와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권. 자 이런 어떤 취지 같은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연역.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연역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오차계정 헌법 즉 3공헌법에서 최초로 헌법에 명시됐다는 거 시험에 있어서 지문으로 하나씩 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직업의 개념.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 자 여기까지는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특히 공공무회성이 직업의 자유의 개념 속에 포함되느냐와 관련돼서 학설이 좀 대립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여 직업의 개념에서 공공무회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거와 관련된 성매매가 직업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가와 관련된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나왔죠. 그 판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일단 합헌 결정이 났다라는 것부터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헌법 15절에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고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예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일단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직업의 개념을 한번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직업 자유의 주체 아까 경제활동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도 그런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는 어떤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도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법인도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최근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 상반된 듯한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이렇게 기여를 두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직업의 자유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셔서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 좀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의 내용은 직업 결정의 자유 그 다음에 직업 행사의 자유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먼저 직업 결정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죠. 그래서 직종 결정이라든지 전직의 자유라든지 특히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뭐예요? 대학. 자기가 전문대학, 직업 교육 관련 학원 등 이게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게 직업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 행사의 자유 결정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료 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여기서는 직장 선택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직업 결정의 자유와 직업 행사의 자유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업의 제한과 관련돼서는 단계이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단계이론이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에 따라 1단계 직업 행사의 자유 그 다음에 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 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입법자는 직업의 자유를 일단 가장 적게 침해하는 단계부터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부터 제한을 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안 되면 2단계, 그 다음에 안 되면 3단계로 제한해 들어가는데 제한의 정도가 클수록 객관적 사유에 의한 이렇게 갈수록 입법 형성의 자유가 축소된다는 이론을 단계이론이라고 해요. 이게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이 특이하게 발현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이렇게 느슨하게 적용되고 이쪽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차이를 해서 크게 과잉금지 원칙하고 크게 다른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단계이론이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이 특이하게 발현된다라는 그런 이론이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내용과 관련된 1단계에서는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데 자유롭게 선택이 있도록 하되 직업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한하는 경우인데 뭐 예를 들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택시의 10부제 운행 등 이런 게 직업 수행의 자유의 제한이고 요거를 1단계에 의한 제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업 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해 수행의 자유에 대한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단계이론과 관련된 기출문제예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다른 기본과 맞추면 30조 2항에 정한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력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좁은 의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 그래서 주관적 사유는 뭐냐 아 이건 자격증과 관련됐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주관적 사유 교육과정 이수나 시험 합격 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인데 주로 병원이라든지 의사, 의사 자격증, 약사 자격증 그 다음에 변호사 업무 종전에는 사법시험이라든지 최근에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건데 한번 보실까요? 정원제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인의 주관적인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성은 주관적 사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요. 그 다음에 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건 뭔가요?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를 이루어 이루어 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한의 방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결정적인 제한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이 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을 자유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 원칙이 심사척도로서 적용된다. 단계의 이론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요. 그 다음에 제한의 한계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37조 2항 단서에 의해 본질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상의 한계 그래서 이제 성매매한자를 형사처벌하는 최근 헌재 판례가 있는데 일단 성매매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라는 것 특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데 아까 봤었죠.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생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일단 제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핫판이라고 그랬죠.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비약적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고 재범방지 교육이나 예방교육 등이 형사처벌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효과를 갖는다 볼 수 없으므로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났었어요.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판례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났는데 간통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 났었고 혼인빙자 간음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 났었어요.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판례인데 성매매 형사처벌도 이런 것과 관련돼서 위헌이 아닐까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성매매자 형사처벌과 관련돼서는 합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걸 물었어요. 간통 형사처벌, 혼인빙자 형사처벌은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성매매를 한 자로 형사처벌한 법률정원은 성적 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을 들었어요. 세 개를 다 알아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그 다음에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최근에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